여기는 평래호평역이고요. 수도권 55산 5구간 들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깥 창모로, 선두는 식당 잡고 저한테서 연락주세요. 칼국수 글로 가는 걸 하고요. 정가 동으로 그냥 알아서 가세요. 빨리. 그리고 오늘 리딩하실 구직대장님이 고수복이 담당하고 진행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원래 팔딱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1.5km 더 가서 바깥 창모로까지 간다니까 팔딱역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취법에서 올라가면 백공산이거든요. 백공산 오른쪽은 있고요. 하면서 도주étrie 좀 survol가 되 약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이 조금 안좋은데 고래산에 올라갔다가 한 3일이면 한국에 올라갔다가 갔다가 가야되요.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억 striông에 내려오셔서 집에 한 2 funds이 pods gdzieś files 온 거일 Bueno? 이제 Does not eat des love? 고래산에서 행동실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원성에 장원했는데. 하여튼 빨리 가신 분은 어찌됐든 모르겠어요. 원성에 전화 통화는 해보고 싶어요. 스읍 들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복구시 만개한 길을 걷고 들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백봉산 들머리에 도착했고요 잠시 정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봉산 오름이고요 반대편에 천마산 지난 구간이고요 그래서 백봉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골프장 있습니다 백봉산 도착 백봉산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백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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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봉산에서 내려왔고요. 3.5km. 고리산까지 3km. 올라가겠습니다. 1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5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5km. 평균속도 3.7km입니다. 백봉산에서 6.4km 왔고요. 고리산 정상 500m. 고리산입니다. 고리산 가실 거죠? 말을 해. 같이 가면 되겠네. 고리산 529m 도착. 이거 인정하는 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뭐? 이거 인정하는 데 안인정. 맞지? 고리산. 맞아요. 쓰세요. 한 번씩 쓰세요. 자,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시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모습 잘 보여요. 오케이. 해줘요. 오케이. 됐습니다.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림산할 때 처음 왔는데 알바로 신보식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네. 톡.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리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살짝 빗방울이 내렸다가 지금은 흐리기만 하고요. 날씨 선선하고 산행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산책시간 11시 30분 계속 갑니다. 먼추왕님의 집밥을 점심으로 먹고 오후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쁜 색감 진달래 아 좋습니다. 이쪽 저쪽에 꽃들이 너무 이쁘게 세순도 돕고요. 아주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이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치고기에서 올라왔고요. 갑상까지 720m 남았습니다. 산으로 가발이 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고요. 올라오는 중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갑상 549,400입니다. 도착. 산풀 감시 카메라 같은데요. 정상에 보기는 안좋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그죠? 꽃대고리에요. 꽃대고리에요. 여기 여기. 정상석에서. 겹살. 여기 앉으자 이렇게. 여기서 예쁠 것 같아. 가운데 조금 벌려 보세요. 자 하나 둘. 소감 한마디씩 하세요. 여긴 어렵다. 아니 여긴 꽃대고리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 어디라고요? 꽃대고리. 갑상. 네.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꽃이 너무 많다. 진달래가 아주. 진달래가 천국이네. 그죠? 정상에. 오늘 산행 중에 최고에요. 아 네. 네. 갑시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첫 마지막 구간 셋째 도착. 여기는 세제국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갑산을 지나. 세제국에. 적갑산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방송이. 560m 도착. 예. 예봉산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예봉산까지 1.7m 입니다. 예봉산까지 1.7m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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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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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뭘까요 아 아 아 재미 아니 오늘 사랑 느낌 한마디만 해서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경찬도 좋고 4 그친가요 예 예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좋다 아 저리 어디죠 하기저거 저거 텐데 어떻게 가님 로또가 가깝네요 제 이렇듯 많은 일진 나가면 뭐 금방 앞이 없는데 어 예봉산 683미터 도착 먼저 오시면 오실 텐데 현재 시간 2시 15분 내 채널 들어와서 보세요 예봉산에서 500m 내려와서 윤리봉 올라와줍니다 예봉산에서 700미터 와서 윤리봉 도착 천마지맥 구간이구요 585미터 계속 진행합니다 예 저쪽으로 여기는 천마지맥 윤리봉에 있고요 예봉산에서 내려와서 윤리봉에서 내려와서 예빈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봉산 지나 윤리봉에서 내려왔고요 예빈산 700미터 올라갑니다 예빈산 올라가다가 부호수나무 아 멋진 자태 적송입니다 적송입니다 자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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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적송 예봉산 방향에서 왔구요 예빈산 예빈산 직려봉 이라고 하는데 660미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짐달래가 빅이 폈는데 아 이게 바위 사이에 우리를 내렸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진 곳을 보고 예빈산 직려봉 590미터 도착 아 어마어마한 저다리를 건너가야 되나 네 어마어마한 배경을 뒤에 두고 아 좀 시끄럽습니다 여튼 어마어마한 뷰를 자랑하는 자 다음 구간 다음 구간입니다 오늘 저 다리를 건너서 아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여기는 예빈산 정상입니다 자 그 저기 회장님부터 소감 한마디씩 하세요 아 정상이냐 붙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영상인데 수백장 나와 걱정하지마 얘기해보세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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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올리면 안된다 아 얘기를 하세요 뭐 아휴 유튜브에 올리면 일단 얘기를 하라니까 사진 찍어야 하니까 사진을 찍고다가 말듯 직사기 안들어 아휴 자 사진 포즈 좀 바꿔 봐요 하나 둘 또 바꿔 봐요 오는 손 들어봐요 다 협조가 안 돼 아휴 안 찍고 와야지 됐어 끝 산에서 날이 왔고요 지금 팔당대교를 넘어서 바깥 창모로까지 오늘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팔당대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로 해서 바깥 창모로 하겠습니다 네 디프리 식당 도착이요 여기 바깥 창모로 도착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디프리 합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